오늘은 남염을 하는데 결혼하고 싶다 눈물 짓는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남염 있는데 결혼은 하고 싶어 라는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. 모순적인 걸 나도 안다. 내가 겪은 남자들은 가족 포함해서 이기적이고 배신하는 존재이고 의문스럽고 충격적인 행동하는 존재인데 결혼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다.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지 행복한 삶에서 결혼과 가족은 필요한 느낌이야 라는 글을 쓰는 여성이 있죠. 정신나간 게 아닐까 싶은 이 여성을 향해 수많은 정상인들은 남 인생 조지지 말고 혼자 살아라 혹시 남자 만나더라도 남염 있다고 이야기하고 라는 말을 남기지만 이 여성은 너같이 뻔한 애들은 마주칠 일 없고 대쉬해도 내가 먼저 눈치 까고 차버릴 거라 걱정 안 해도 된다. 라는 식으로 표독스러운 말을 하고 있죠. 아니 나도 너 만날 일 없고 남자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혼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라는 건데 라는 말에 뱀만 봐도 인성 보이는데 너도 그래주길 바랄게 라는 우리 한국 여자 인성이 보이는 건 저 댓글을 쓴 남성분일까요 저 글을 작성한 한국 여자일까요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배신하고 이기적이다 말하는 한 여가 인성 터진 여자가 아닐까요 뭐야 존나 남염 하던 애 결혼하네 다른 애들은 아가리로만 비혼하고 결혼할 것 같아도 얘는 절대로 안 갈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여자 손에다 웅행웅 술 먹을 때마다 외쳐댔는데 결혼을 해버리네 19살에 남염 생겨서 내내 모술로 살았거든 20대 내내 연애도 안 하고 남사친도 없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주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네 나도 한 번쯤 연애해볼 걸 그랬나 싶다 나는 우리 한 여의 후회 주변 사람 중 누구보다 fm이즘에 관심 많고 남염했던 언니도 결국 결혼을 하는 게 조금 씁쓸하다 당차고 멋져 보였던 그 언니도 결국에 결혼을 하는구나 싶고 브라이덜 샤워도 하더라 나도 아는 언니 fm이고 남염하는데 결혼하더라고 요즘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 결혼 생각 하나도 없었고 남염 있고 혼자 잘 살자는 마인드였는데 요즘 결혼이 너무 하고 싶고 내 반려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결혼하고 싶다는 이 한국 여자 저 한국 여자는 남자 만날 때 본인께서 여성시대에 682일 방문했고 지하철 남자들 냄새나 진심 여자는 안 나고 남자들만 냄새나 우회 지하철 자리 나면 남자들이 앉는 거 개꼴 불견이네 남자 새끼들 대갈통에 똥만 찼네 기분 더럽노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걸 상대방 남성에게 과연 말할까요? 그 남성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다고 저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바치려 할 건데 한 년은 여성시대를 하며 남자 죽이고 싶다 남자 냄새난다 남자 머리에 똥만 찼다 라는 말을 하는 진성 fm 리스트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고 할 겁니다 과거 fm 리스트였던 여성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여자 2명 중 1명은 자신을 fm 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 여자 1명을 찍는다면 그 여자는 50%의 확률로 fm 리스트라는 소리이죠 fm 리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50%의 여자는 올바른 여자일까요? 대한민국 80%의 여성은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약 20%의 여성만이 미투운동도 지지하지 않고 fm 리즘도 지지하지 않는 여성층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숫자의 여성을 만나려 노력하다가 스탑 널커 밟고 죽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한국 여자들을 만나려면 내 여자친구가 과거 여성인권운동을 격렬히 했어도 이해해주겠다 라는 넓은 퐁퐁 남식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저런 fm 리스트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주변 사람 중 누구보다 fm 리즘 관심 많고 남염했던 언니도 결국 결혼을 한다 미 literacy 를